세종시가 지난해 11월 개장한 중앙공원에 한글사랑도시에 걸맞는 한글상징 조형물을 설치합니다. 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된 문구를 공모해 전문가 자문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작품을 선정 중이며, 세종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협업을 통해 8월까지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 이밖에 여름에도 시민들이 그늘막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 주변에 대형 파라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